살살 가자. 그럼 뭐 5%가 흑기사 해 줄래? 한혜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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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혜율. 선배 동료 여러분, 나이가 들수록 깨달은 게 있습니다. 나는 한혜율은 칼잡이가 맞구나. 그래서... 아무 말도 하지 마.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시고요? 막 알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, 인마. 아, 그쪽에서 뭐 바로 보고 받으셨나 봐요? 이래서 검찰이 재벌 뒷배라고 하는 겁니다. 야, 이 자식이 지금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? 너야말로 아버지 뒷배 믿고 까부는 거야? 제 아킬레스건을 바로 건드리시네요. 뭘 해도 전 뭐 아빠 뒷배 믿고 나대는 년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신 거죠, 시검장님? 그런데 우리 아빠 뒷배 쓰시는 건 검사장님이 더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이다이 붙죠.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손 뜹시다. 야, 내가 이걸로 잔뼈가 구르는 사람이야. 이걸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, 인마. 오케이. 자네가 이기면 내가 특별히 뽀다고 남은 걸로 하나 밀어줄게. 아무튼 자네도 차장 덜 해야지? 누군 이걸로 검사장까지 갔는데 저는 뭐 차장이에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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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검사장까지 한 번 해봐. 한 부장 정도 들으면 뭐. 파서블. 파서블하지. 이걸로 따는 거라면야. 저는 일단 뭐 총장까지 한 번 가볼까요? 정말 주성 안 건드릴께요. 약속. 아이고. 으... 원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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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들어간다! 원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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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약속 생긴다. 생겼습니다. 생겼습니다.